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짧게 2021년 중간 배당 기업들이 지금 현재 나온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예상으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은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들인데요 그래서 그 배당을 받으려면 이번 달 28일까지는 매수해야 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주가 뜬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오르지만 테이퍼링은 불안할 때 이때는 배당주가 뜬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배당주는 가을 겨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 사야죠 자 16일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화랑장세지만 그러나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로 불확실성이 남은 가운데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기도 쉽지 않아서다 그래서 최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기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배당주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배당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도 하루에 5%씩 오르는 그런 장에서 아무리 고배당주라고 해봤자 1년에 5% 정도 주는 게 거의 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 변동성 확대 이후에는 고배당주가 코스피보다 성과가 상당 기간 좋았다며 지수는 상승 중이지만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순환매 장세와 불확실성에 마주한 상황에서 배당주 투자 매력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 가능성이 연말까지 증시해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배당주 매력이 더 돋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 또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배당주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더 좋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합니다 한 증권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배당지수 하반기 평균 수익률은 4.3%로 상반기 평균 수익률 그리고 같은 기간 그러니까 하반기 코스피보다 모두 높았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이때 날씨가 추워질 때 받을 수 있는 배당주 투자가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차피 배당주를 매수한다면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뉴스를 하나 더 보자면 중간 배당은 28일이 막차 여름 보너스 줄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는 중간 배당 투자의 계절이 돌아왔다 과거에는 연말에 배당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상장사들이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배당 관련 테마 지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하반기 연말 배당까지 고려해서 중장기로 투자할 배당주를 선별해야 된다라고 조언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반기 배당 실시 예전 기업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지만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따로 조금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그냥 스크린샷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전 뉴스는 이틀 전에 나왔고 그 사이에 뭐가 나왔나라고 봤더니 한 개가 더 추가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코스닥에 있는 케어지엔이라는 기업에서 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이런 결정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은 올해 중간 배당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를 공시한 상장사는 총 52개나 되는데요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지주가 올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간 배당을 충단했던 현대차 SOL도 올해 다시 중간 배당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업들이 뭔가 바로 이겁니다 KPX케미칼, KPX홀딩스, LG유플러스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케어젠이 마지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장면을 이제 스크린샷을 찍으면은 아마도 다들 보이실 겁니다 지난번에는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드렸는데 그게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스크린샷을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스크린샷이 어렵다면은 아래 댓글에다가 이 기업들을 그냥 타이핑을 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리분들 다 보셨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기업들도 중간 배당을 줄 거다 하는 게 4개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이 4개 기업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기업들은 28일 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9일 날 매도라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28일 저녁에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리분들 만약에 중간 배당을 노리신다면은 이번 주에, 이번 주는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에 매수를 하시거나 늦어도 28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배당만 받겠다고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수수료 떼고 나면은 별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기업들 거의 60개 가까이 되죠 그 기업들 중에서 연말까지 볼 만한 기업들을 공부를 해보자가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위 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이 있는데 오 야 중간 배당도 중대에 그러면은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스샷이 불편하시다면은 아래 댓글에다가 제가 종목을 다 적어서 나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간 배당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좋은 기업 한번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시였습니다 빠이요